AKN 홍대가 MZ세대를 겨냥해 전시와 구매 등 다양한 아트 관련 콘텐츠 및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십시를 밝혔습니다. AKN 홍대 3층에 위치한 보카 패션문화 플랫폼 수피에서는 신진작가 신한이 작가의 팝콘이 유니콘이 전시 팝업스토어를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신한이 작가는 2021년 제20회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영디자이너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전은 단순 설치미술을 넘어 삶의 가장 밀착된 오브제인 가구를 통해 작가의 독특한 세계관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팝콘이 유니콘이 팝업스토어 전시회는 아트테크에 관심 높은 MZ세대를 겨냥해 현장에서 미술품 판매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파라바라와 함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칭하는 NFT를 활용한 미술작품 판매 프로젝트를 16일부터 선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작품과 함께 작품의 NFT 고유값을 USB에 넣어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가 아닌 일반카드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박찬영 작가의 닥터마틴 시리즈 등을 선보입니다. 파라바라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보인 스타트업입니다. AK플라자는 AKN 홍대와 AK플라자 분당점에 미테이 업계 최초로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